소리 지른다 한번 해봐 후회하게 해줄게 귀찮은 거 먼저 치우고 사람들은 올 거야 오겠지 얼마 안 걸려 자 먼저 나 찌른 거 너지 뭐? 오랜만에 집에 갔더니 형사들이 쫙 깔렸더라고 너 맞지? 신고하려면 진대 택일이 이제 와서 내가 왜? 음 너밖에 없는데 왜냐면 너 말고 살아있는 애들이 없거든 아니 됐고 이제 물론 나 왜 만나자고 한 거야? 이유가 뭘까 되게 기대되네 그걸 봤어 그럼 봐야지 누가 부르는데 너 그날 왜 그런 거야? 은기현한테 전화하고 바로 사라졌잖아 휴대폰까지 버리면서 왜 도망친 건데? 너 그날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? 은기현 때문이었어? 그때 내 앞에 서있던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새끼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고작 그딴 이유 때문에? 말해줘 네가 만난 사람 누군지 그거 알아? 넌 능기현하고 절대 이어질 수가 없어 왜냐면 이유가 있거든 곧 알게 될 거야 잊은 건 너 18년 전에 나랑 어떤 집에 갔었어? 아니지? 이제 기억나? 붉은 대문 붉은 대문 도단 빨리 와 재밌네 재밌네 보자 화났네 화났네 Eyля 울트나 이렇게 сказame 정말 내가 ұ가 사라짐 두 정 놀아 야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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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 놀 놀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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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